하이 인도네시아 저희는 무빙팀입니다 저는 유승용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그리고 저는 김성균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게임을 진행하죠? 네 인도네시아의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 볼 겁니다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뭐 얘기해? 안나크마린소레? 저 그림하고 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안나크마린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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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교복인 거 같죠? 안나크마린소레 학교인 거 같고? 안나 오늘 봤나? 사랑 사랑? 사랑? 학생? 학생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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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삼각관계 이런 거 아니에요? 학생을 비자? 학생을 비자요? 학생을 다른 말로 학생을 다른 말로? 재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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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리? 초딩? 청소년? 화이팅 고비리?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이 무슨 신조어야? 청소년이 몇대죠? 몇대라고? 10대 10대 청소년이 신조어에? 정답이 10대 정답이 10대 10대 10대인데 안나크마린소레라는게 10대라는게? MZ세대 MZ세대 같은 거 덴민이라고 하듯이 10대 안나크마린소레 되게 기네 안나크마린소레 안나크마린소레 소레 안나크마린소레 안나크마린소레 우리 무빙 우리 무빙 헬로우 안나크마린소레 헬로우 헬로우 안나 앙크소 산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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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는거야? 보고있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산튀이 산튀이 정준 그런거 아니야? 편하게 보는건가? 소파에 기대있어요 산튀이 쉰다 뭐 쉬는거 쉬는거야 그런거 약간 신조어 같은거에요? 힐링 힐링 뭐 네 산튀이 산튀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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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그런거같은거 아니야? 진작을 풀다 이런건데 에이스 침대? 그건 자는거 아니야? 산튀이 산튀이가 진작을 풀다 있는데 산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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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산튀이 검다 이런거 산튀이 산튀이 네 어려웠어요 산튀이 그러네 저거는 산튀이 산튀이 캣포 몰래 보다 어? 몰래 보는데 관음 주시하다 감시하다 감시 저거네 스토킹이네 캣포 지금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거 아니에요? 지켜보다는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과스라이팅 뒷담화 앞에서 앞담화 귀찮게 하는거 앞에서 하는거니까 지시하고 뭐 가스라이팅 조언마이고 조언마이고 잔소리 하는거야? 캣포 충고 직원 뭐 이런 말 비난, 희책 참견 참견 참견한 캐포 저게 어떻게 참견이야 그림이랑 연관성이 저게 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건 관음이지 그림을 고른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캐포 캐포 한국전력공사가 캐포 아닌가? 비슷하네 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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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러 오시는 거 잊지 않으실 거지요? 무빙이 곧 공개됩니다 오직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에서